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. 6번.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인식입니다. 몽고의 침략을 겪으면서 고려에는 민족 자주의식이 고향되었습니다. 고향되었습니다. 원스 원나라로 간섭받게 된 이후에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검을 강조하는 새로운 역사소설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? 고려 후기의 역사서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2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. 하나는 삼국 유사 또 하나는 제왕 웅기라고 했잖아요. 이거 두 개. 이 두 개가 있느냐는 물을 건데 한번 보자고요. 자 단군과 고조선에 관련 기록을 담은 삼국 유사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. 1번. 1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밑에 한번 내려보면은 삼국 사기인데 이것은 누가 썼어요? 김 부식이고 이거 상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김 부식은 언제 이것을 쓰냐면요. 인종 때 씁니다. 인종 때. 인종 때 인생 종셨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시기만 잡아 드릴게요. 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. 천도운동 있고 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잖아요. 그 난을 김 부식이 진압합니다. 진압하고 나서 10년 뒤에 완성한 책이 삼국 사기예요. 알겠죠? 이것은 고려 중기쯤입니다. 중기. 중기라 볼 수 있고. 기전체 고려사 이것은 조선시대고요. 조선상구사 이것도 조선시대인데 신채호고요.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. 그 다음에 동국통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조선 성종 때의 업적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. 됐죠? 됐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